다음 계속 진행하자고. 다음은 교육부라 체육, 교문위. 교문위 국립감사 진행해. 네. 저는 이 의원이고요.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행정에 굉장히 역행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선은 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구입에 관한 거 말입니다. 그 일괄구입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따로 했을 때보다 교육청에서 일괄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약 29억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었고요. 글쎄 그게 위반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입찰을 시켰어야지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게.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그것이 결국은 독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독점이 아니고요. 그것은 거기에서만 만드는 것이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프로그램을 제가 모릅니까? 제가 지금 쓰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프로그램 9595쇼. 왜 TBS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TBS. 예? 예? 독점하지 말고 입찰을 시켰어야죠. 아니 그거는요. TBS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9595쇼가. 라디오가 한두 개입니까? 딴 데서도 9595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동문서답만 계속 하실 겁니까? 동문서답을 지금 제가 하는.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키고 입찰을 해야죠. 그래서 저쪽에 클래식 방송 같은 경우도 쇼팽이나 모차르트 들은 다음에 백반토론 한 번 듣고 주한미군들을 위한 방송에서도 에고 에고 헬로우 나는 짐이야. 아이엠 킹. 이런 식으로 한 번 또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제 오미의 백반토론. 그러니까 그런 거. 임국희의 나는 짐이다. 좋네. 그런 식으로 딴 데서도 955쇼을 다 나갈 수 있게 해서.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회사 자체가 다른 문제고요. 딴 데서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회사인데도 밤 10시 그 김갑수 씨 프로에서는 왜 백반토론 안 합니까? 김갑수 씨 남몰래 성대문사 연습하는 거 다 알아요. 아니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계약한 부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955쇼를 TBS에서만 내보내냐고요. 아니. 나는 이거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이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 꺼집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위증을 합니까? 사퇴하십시오.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야 시간 돼서 마이크 꺼졌어. 저 소리 조금 더 안 들어가게. 아예 막어. 야 가서 이원님 말려놔. 말려. 내가 고구마를 먹으면 산 게 아니고 호박국을 하듯 사먹었던 여자야 왜 들리라. 어? 이거 놔. 이거 놔. 놓지마. 내가 83점 전부터 내가 고구마를 먹은 여자야 내가. 어? 놔. 고구마. 뭐해. 소리 소개해. 네가 온 김에. 크리스가 부릅니다. 민지야. 아우 이런 놀이는 어디서 찾았냐. 아우 난. 민지야. 사랑하는 민지야. 네가 사랑하는 모든지.